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허우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학계와 관련 단체들까지 모두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는 관점과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제의 핵심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또 모색된 대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1세대 SNS로 불리며 3,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싸이월드는 현재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말소 상태이며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는 아직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싸이월드의 대표 역시 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사이 체불된 임금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를 받지 못하면 싸이월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싸이월드라는 기업의 폐업과 회생이 아닙니다. 3,200만 명 우리 국민이 그간 쌓아온 140억 장의 사진과 20억 개의 다이어리 그리고 5억 개의 배경음악 등 모든 이용자 데이터 역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이 모든 데이터를 복원한 서버업체 KT는 싸이월드의 폐업과 함께 모든 데이터는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삭제해야 하며 싸이월드는 폐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싸이월드는 분명 시장의 경쟁에 밀려 폐업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규모와 의미는 남다르며 특히 지금의 3040 세대에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싸이월드에 로그인한 이용자는 천만 명에 이르며 아직도 미니홈피에 남긴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우회 접속과 백업을 위한 외부 유료 서비스를 찾는 회원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는 접속조차 못하고 있을 뿐더러 우회로를 찾아 접속을 한다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으며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데이터의 30%가량은 손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해당 기업은 답이 없고 서버업체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정부는 관련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싸이월드 문제가 국회까지 온 것입니다. 싸이월드는 국민의 일상을 기록하고 그것을 공유하게 하는 서비스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국민의 추억은 그 자체로 개인의 역사이며 그 역사들은 거대한 사회적 자산이 됩니다. 지난 긴급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것은 싸이월드라는 기업의 회색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이용자들의 데이터 즉 그 사회적 자산을 어떻게 이용자인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을지 하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국회와 정부의 역할은 싸이월드의 데이터를 담겨둔 이용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위한 미래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네띠앙이나 다모임 등 온라인 기업의 폐업이나 서비스 종료로 인한 이용자 데이터 유실의 경험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용자의 수와 데이터의 규모 면에서는 지금의 사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이용자인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검색하고 쇼핑하고 이용하고 후기를 남기는 모든 일련의 행위가 데이터화되고 알고리즘화되어 사업의 아이템이 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보호는 과거의 기준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지난 긴급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두 가지 대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는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 보호와 백업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싸이월드 데이터의 서버 비용은 월 5천만 원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간 6억 원에 이르는 비용입니다. 우선 이 데이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업을 원하는 이용자들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 자체가 사회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백업을 위한 이용자들의 비용 지불이나 중개업체의 양성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서버의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싸이월드 사태를 바탕으로 갈수록 고도화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직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두 건의 개정안을 일명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이라는 명칭으로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이용자가 기업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에 대해 회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본 내용은 긴급 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성중 과방위 간사님 하태경 요즘것들 연구소 대표 의원님 등과 함께 당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의중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지난 추억을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가 재화가 되는 디지털 경제시대 이용자 데이터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